여긴 블루드웨이인가요? 아 여기가 블루드웨이가 많네요 호텔 로비가 8층으로 가고 여긴 블루드웨이가 많아요 아무거는 다 반해 8층 아 아 아 으 아 이거 좋네 엘리베이터가 여기가 원래 되게 오래된 건물이야 근데 리모델링이 없어서 가격이 원래 엄청 비싸야 되는데 갑자기 특가로 싸게 나와서 내가 예약을 했어 근데 내가 예약하고 나니까 1박에 50만원 얼마야? 집에 30분 넘게 예약했겠지? 면박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코로나 검사받으러 랩큐 가고 있습니다. 타임스케일 쪽이고요. 여기서 한 두 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나스닥 건물인 것 같아요. 앞에 랩큐 있습니다. 검사를 한번 받아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랩큐는 주변에 이렇게 있으니까 검사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짜에요. 여기가 이제 브라이언 파트고 이제 밥먹 어디서 먹을까요? 여기가 뭐 뉴욕 베스트 뭐 조이 피자? 여기가 뭐예요? 하나요? 하나요? 그리고 이 하나요? 이 얼마예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하나라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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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금을 뭐예요? 한 수 like 은근히 진짜 너무 편하네 엄청 크네 이건 베이커리이고 이건 레스토랑이네 나눠져 있네 여기가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즐겨 먹었던 이거 하나당 두개 먹어? 한 번 더 먹어야 해 그리고 이거 여기 앉아 사람이 많은데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마노말로가 비둘기에 너무 많아서 아 포토가서 두개로 왔습니다 왔습니다